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8페이지 법률의기 취소죠. 자 의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기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유효한데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유동종 유효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 취소할 수 있는 일은 다 공부했습니다. 첫째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차고에 의하는 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하는 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249페이지 보시면 취소와 구별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철회죠. 자 철회는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다. 효과가 발생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그래서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은 철회. 이미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은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인데 해제와 차이점 우리가 해제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은 취소와 같아요. 다만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에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요.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바라면서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할 수 있고 합의 해제, 해제 계약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세한 거 우리가 해제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핵심 판례, 뭐죠? 착오를 위한 취소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해제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지가 나오죠.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미래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해지는 아무 법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효과는 각오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취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의 취소가 나오고 광의의 취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협의의 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로 우리가 협의의 취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에 가지고 1번 취소권자가 나오죠. 좀 적어볼게요.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자, 취소권자는 첫째,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공,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승계인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는 지금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공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X예요.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취소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제한능력자가 한 취소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두 번째,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매매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유로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설명드릴 게 없어요. 세 번째, 대리인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칭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는 거죠.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자,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수물된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요.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매수인과 같은 특별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5, 시소의 방법이죠. 일단 시소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다. 시소의 방법, 원칙, 말로 하든 문소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조를 할 수도 있고, 묵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것은 252페이지에 재판상으로만 하유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회행의 취소죠. 자,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회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의미 없죠. 시소의 상대방입니다. 자, 두 번째죠. 자, 우린 두 번째입니다. 시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원래의 법률행이 상대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의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시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사기친 사람, 강박한 사람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의, 원래의 법률행의 상대방에게 취소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갑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을한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인 거고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견제의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53페이지 오시면, 취소의 효과가 나오죠.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인데, 일단, 제3자 문제인데, 자,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차고, 사기, 강박이죠. 다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만은,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4번, 부당이득 바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자,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또 우리 민법은, 일단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라면, 그때는 이득을, 부당이득을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 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십니까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반환하느냐? 상대방이, 그 이득자가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악이라면,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흥빈 등으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건전하게 사용한 경우는, 소비된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이익으로 판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이득으로서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요.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현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소비가 줄게 되거든요.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로 썼다, 학원비로 썼다, 생활비로 썼다 같은,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만 소비된 거냐? 술, 촤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을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54페이지, 일부 치소가 나오죠. 자,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일부분의 치소 사유가 있어, 일부를 치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치소 부분이,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을 치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자, 일단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치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잖아요.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치소할 수 없게 되니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죠. 일단 기본적으로, 치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추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치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미성년자입니다. 제한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범죄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외되는 게 있어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법정대리인인 것.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지만,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법정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본인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여전히,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배지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의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고,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다시 말하면,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뭐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도 미성년자고, 울도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갑의 법정대리인이 있겠죠? 법정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의 법정대리인이 있겠죠? 정의라고 할게요. 그럼 취소권자가 총, 4가지 종류죠? 4가지 종류죠. 일단, 취소의 경우에는, 갑, 을, 병, 정, 아무나, 한 사람이라도,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추인은 다르다는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병과, 정인 거잖아요. 자, 병이, 추인했더라도, 을과 정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추인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여러 명, 추인권자가, 모두 추인해야, 비로소, 취소할 수 없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읽어볼까요? 자, 255페이지 하단의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수인의, 취소권자, 추인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소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거죠. 자, 만약에, 병과, 각, 두 사람에게, 추인권이 인정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둘 다,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없다는 얘기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의, 취소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졌나요? 다시 한 번요. 자, 갑과 병, 모두가, 추인권이 있는 상태라면, 아무나,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갑과 병은. 근데, 상대방에게도 뭐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다면, 상대방까지, 추인해야 비로소, 유유, 확정적 유유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 한쪽 당사자가, 추인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정 추인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어요. 이런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모든 의사표현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추인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추인은, 우리가 뭐죠? 법정 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추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행위를 해야, 비로소 추인이 되는 거고요. 물론, 법정 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 물론, 공통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법정 추인이 뭐가 있으냐, 그게 두 가지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 일부나, 정부를 양도하는 것인 거죠. 저 교재에 보시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이행이죠. 2번, 이행의 청구,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에요. 3번, 경계,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따라서 경계도 뭐예요? 이행인 거예요. 4번, 담보의 제공, 뭘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인 거고, 6번, 강제 집행, 왜 합니까?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죠. 5번은 뭐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행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고,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의의 유비를, 유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사기춘 놈이 하도 지랄거려가지고요, 별말 없이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행하지만,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그때는 추인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이의 유보가 없애야, 비로소, 법정 추인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치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님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해야, 법정 추인인 것이고요, 사기친 놈이, 저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전부, 일부든 다른 데 팔아먹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고요,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만약에 원인이 소멸된 후에 했다면, 법정 추인입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57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취소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자, 일단 취소권의 형성권이고요, 행사 기간의 제한인데, 146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법정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원인이 소멸된 후부터 3년이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숫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년 앞에 뭐가 뭐 됐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10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물론, 이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진화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이 취소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으로 이해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소멸시효할 때, 재척기간과 구별을 공부할 텐데, 자,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259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죠. 자,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법률 행위를 하고, 이 시점에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이 답인 거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확히 맞고요.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토지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경우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허가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건 인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하고요. 5번, 무권리 작업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을이 소유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을에게 미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전부터 무효이다, X죠. 보시면 이게 18년, 20년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념을 찾고 물어보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1번은 X이고, 1번이 다른 것이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이유,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제한능력자가 대안능력 원리로 취소한 경우가 효과죠.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그는 법률 행위라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의 상한을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이죠. 무효 등기 유형이라고 하는데, 무효 등기 유형,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급표는 없어요. 따라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모든 책임은 유효를 전전하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의 자체가 무효라면, 아무리 효과가 없다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전합니까? 유효함을, 전전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